수온 약층은 햇빛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도달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감소하는 층이야 그래서 수온 약층은 특징이 잘 나와 수온 약층 봐봐 아래쪽이 차가운 물이야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이지 위쪽이 따뜻한 물이야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이야 즉 무거운 물이 깔려있고 가벼운 기름이 위에 떠있는 것처럼 아래쪽에 무거운 물이 가라앉아 있고 위에 가벼운 물이 떠있으면 이게 안 뒤집어집니다 여러분들 물 위에 기름이 떠있으면 이게 위아래로 안 섞이잖아 그래서 이 층은 대류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층 해수의 상하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우 안정한 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수온 약층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거라고 얘기하냐면 수온 약층 위쪽에 혼합층이 있지 아래쪽에 심해층이 있고 이 두 개물이 서로 왔다 갔다 하려면 반드시 가운데 있는 수온 약층이 움직여줘야 되거든 근데 이게 거의 안 움직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수온 약층은 수온 약층을 기준으로 해서 수온 약층의 위아래 상하층 사이에 물질이 서로 왔다 갔다 하든 좀 이따 용존산소 얘기를 한 번 할 거야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든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교환되는 걸 차단하는 역할을 해버린다 그래 이게 수온 약층의 특징이야 그럼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지에 뭘 잘 내냐면 혼합층 보세요 혼합층은 바람의 세기가 강해서 혼합층이 두꺼울수록 혼합층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그래요 수온 약층은 뭐 수온 약층이 두께나 그런 것보다 수온 약층은 안정한 층인데 안정한 층은 위아래 온도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온 약층의 위쪽 온도랑 아래쪽 온도의 차가 크게 나타나면 크게 나타날수록 수온 약층은 더욱더 뚜렷하게 잘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 노란색하고 빨간색 표시해봐 노란색은 혼합층이 전혀 없고 빨간색은 혼합층이 좀 있지 혼합층은 이 빨간색이 좀 더 잘 발달되어 있는 거야 근데 수온 약층의 위아래 수온차를 보세요 노란색과 빨간색 중에 누가 좀 더 커요 노란색이 상하이 수온차가 좀 더 크지 그럼 수온 약층은 노란색이 좀 더 뚜렷하게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표층 수온이 높은 게 계절로 따지면 여름이지 않겠습니까? 겨울보다는 그럼 위도로 따지면 적도가 극보다는 표층 수온이 높겠지 그러니까 되게 여름철이나 혹은 적도 지방 쪽으로 갈수록 수온 약층이 되게 뚜렷하게 발달되는 특징들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도별 숙권의 층상구조로 한번 바꿔볼게요